국립 세종수목원 사계절 전시운실에서 오는 7월 21일까지 반려식물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. 이번 전시는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생김새가 독특한 식물을 키우는 동호인들과 협업해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시에서는 몸통과 줄기, 뿌리가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괴근식물 60여 종을 만나볼 수 있으며 생육 정보와 재배, 관리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